뭐라고? 너 괜찮아? 거기서부터는 내가 정리할게. 저 그거 꼭 하고 싶어요.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? 후회하실 거예요. 딴따라 뵌. 여기서 아웃하는 건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지. 12억 넘게 들어간 아들을 그 천박한 딴따라 근처에 붙여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나 빼고는 한 명도 사고 안 치는 멤버가 없잖아.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나? 이방금 씨. 재훈이 돌아올 수 있을까?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. 그럼 뭔데? 힘내세요. 제가 그린 우산이 되어드릴게요. 왜 낙서를 하고 날려요, 정구리.